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공식가격 6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 재산세를 감면해 주기로 했습니다. 현재 재산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0.1%부터 0.4%였는데 앞으로는 6억 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해서는 구간별 세율이 0.05%포인트씩 낮아지는 겁니다. 재산세 완화 기준을 놓고 여당은 공식가격 9억 원, 청와대와 정부는 6억 원 입장을 고수했는데 막판 조율을 거쳐 정부의 의견을 받아들이기로 한 겁니다. 당정은 또 내년부터 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기준인 대주 요건을 기존 10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.